여기 두 개의 스카프가 있습니다. 하얀색과 빨간색. 하얀색은 좀 풀고요. 빨간색은 좀 작죠. 먼저 하얀색. 하얀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얀색은 저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담으도록 하겠습니다. 담으서 색상을 입었고요. 빨간색 한번 뽑아보시죠. 여성분이 빨간색을 뽑으셨습니다. 이 빨간색은 본인의 가슴에다가 살짝 떼서 본인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. 여성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. 이 두 개의 마음을 담은 하얀색 저의 마음과 빨간색 앞에 계신 여성분의 마음을 담아서 둘이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합쳐서요. 과연 앞에 계신 여성분과 저의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할까요? 들어가겠습니다. 이것을 꾹꾹 눌러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금도 한번 들어보시고요. 저희 입금도 반대로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짠! 하트가 되었습니다. 앞에 계신 여성분과 저의 마음이 맞았습니다. 하나의 사랑으로 표현하겠군요. 하나의 사랑으로 표현하겠군요. 감사합니다.